서울 강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10대들이 명품 가방과 샴페인 등을 훔쳤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렸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회색 티셔츠에 모자를 뒤집어 쓴 남성. 검은색 장갑을 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주차장 안을 배회합니다. 화물차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보더니 양쪽으로 주차된 차들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잠시 뒤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고 두 사람은 함께 주차장 한 켠으로 사라집니다. 10여 분 뒤 아파트 정문에서 포착된 두 사람의 손에는 가방과 쇼핑백이 들려있습니다. 10대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터리를 한 건 지난달 18일 새벽 1시 반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명품 가방과 지갑, 샴페인 등 2,500여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내려갔더니 가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좀 허무했죠. 카드가 한 10장 정도 있었으니까요. 카드를 계속 긁어보더라고요. 다음날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가방과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한 중고 명품 거래 업체에도 판매 문의가 들어왔지만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딱 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어려 보였어요. 훔친 거라면 경찰서에 가져다 주고 자수를 해라. 경찰은 CCTV 영상과 중고 거래를 시도한 연락처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